영덕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로하스 농공단지가 6년 만에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. 농공단지는 지역 특색을 살려 수산물 특화단지로 육성됩니다. 김기현 기자가 소개합니다. 대게, 어간장과 밥식회 등 먹을거리에서부터 불가사리를 원료로 만든 비누와 해방풍 효소 등 기능성 제품까지 영덕에서 생산된 상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영덕군이 기술과 마케팅, 포장지 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육성한 제품입니다. 이들 기업들에게 재래식 생산시설의 열악한 위생과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는 말 못할 고민이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희소식이 생겼습니다. 2011년 사업비 136억 원을 들여 시작한 14만 제곱미터의 농공단지 가운데 1차 8만 제곱미터 20필지가 분양 완료됐고 첫 입주업체가 탄생했습니다. 신식 자동화된 기계에서 해석 시설을 갖춰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믿고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이 점이 많아 11개 업체는 올해 안에 이곳으로 공장을 옮길 예정입니다. 제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 포장이라든가 생산 설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입주하는 걸 꺼리지 않고 영덕군은 로하스 농공단지를 추산식품 거점 단지로 키울 방침입니다. 업인들이 잡아온 고기를 산업화시키고 식품만 시켜서 고부가 창출을 하고 또 기업체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다목적한 목적으로 영덕경제 맥박이 로하스 특화 농공단지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.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.